3점의 힘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3-9-30 투아웃입니다. 바깥쪽 호스윙 경기 끝났습니다. 발이 한 번 땅에 닿는 구분에서 무너지면서 지금 패배일보 직전이 되는데요. 충분히 추수를 앞뒀기 때문에 가시게 해줘야 다음 경기에서도 호스윙 경기 끝납니다. 5-9 호스윙 3진으로 변하는 김재철입니다. 패배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. 5-9 호스윙 3진으로 변하는 김재철입니다. 바깥쪽 호스윙 3진 고 5구 헛스윙 3진 5구 헛스윙 1 아웃 한글자막 by 한효정